그..맞이..안테나 꽂혀있어가지고 흠! 학교에? 어..안테나 꽂혀있어 뭐지? 한조에 있다? 라베클이구나 아 깜짝이야..씨바 아 그 시프트 눌렀어..아..씨 어 라이스 진지..아 2층! 어메 6층 걘..안조 야 라인 할렛트 있다 라인인 있다고? 응 라인은 얼리는 맛이 쏠쏠하다구 라인은 얼리는 맛이 쏠쏠하다고 나이스 나이스 흘러있냐? 파라다 있는데 아까 죽였어 아 우리팀 흘러있냐고 어 우리팀 제니타 오 위도 잘해 우리 호그 존나 잘하는데? 잘 뜬다 애가 존나 할거 불충지 겐지 겐지 저 죽으라는데 저거 와 호그 호그 저거 핵 아니야? 지린다 하지만 오버 지도 핵 다시 나타나긴 했더라 저 형도면 핵이야 존나 할건데 맥크리 지바나왔어 저 피 왜 화물은 나만 끄는가 씨새끼들아 오 깜짝이야 디바 기집불했네 아 도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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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 바 하하 아 맥크리 서고있구나 아 맥크리 서고있구나 ㅈㄴ 이쁘나 이쁘네 바툰 터치하는거 그치 백몬 도와줘 어 맥시벌 시집불했네 나이스 어 어 어 어 이런 맥크리 나이스야 나 다 나 다 이겼다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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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에 너 글로가면 뒤져 병신아 아 호그 졸려빼서오는데 진짜 흐흐흐 근데 쟤는 진짜 잘하는거에요 그러면 여덟 아 공기타 탈피 우와 너무 불쌍하다 뭐 진짜 불쌍한데 어 여유 뭐 있어 어? 어디서 맞은거지 아 이게 내가 안깨어도 되겠다 야 위드웨 있어 아 이놈 아파 심해 있어 심해 심해 새끼 겁나 아프네 나가자마자 빼고가자마자 대그래맞어 어? 실화냐? 와 저 이동수단 저게 가리냐 아이고 불쌍한 라인아는 실러도 없이 라인아다니 라인은 얼리는 재미가 있다고 와 실화냐? 살았다 저거 실화냐? 바로 터지면서 아이고 우리 아나 못살렸네 아 나 왜 죽였지? 나 뒤부터 채우고 가야 돼 일단 어 잡았다 아이씨 저거에 맞냐 실화냐 빡팀 여 half 오엏 생성계 저위 아 심해새끼 바닥에 기운! 실패! 더럽네 얽 tightly 뿅 거의 다 사갔나 얽지 12명인데? 겟쩌네 와 뭐야 정칼스네 아니 왜 힘이 하나를 못잡아? 아버님은 충분히 살겠지 어.. 싫어? 아하 C 너 제거돼서 1순위다 거기 오케이 오케이